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모의에킴 면접을 보이기 전에 고민하면 좋은 질문들 중에서 한 개의 사례를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정말 이 강의를 한 네 번째 찍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그 전에 공개했던 대로 TV에 앞에서 강의를 하듯이 캠코더로 찍었는데 캠코더로 찍을 때마다 참 문제들이 많네요. 네 번째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그냥 화면 캡처 형태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특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테스트 계정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이거인데 경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경험했던 기준으로 이 질문들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있다고 이 질문들이 나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좀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대기업 쪽에서 저한테 문의가 온 곳이 있어요. 한 3, 4군데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 질문 사항을 보고 써도 되냐고 이렇게 문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은 특히 이제 모예킹 파트로 공부를 했다면은 이 질문들은 한번 꼼꼼히 좀 보시고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다 공개할 수는 없어서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요게 어떤 말이냐. 저희가 이제 모예킹을 진행을 할 때 모예킹을 진행을 할 때 사실 이제 회원가입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페이지를 점검을 할 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투게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가된 입장에 인가된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페이지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가된 입장 회원가입은 일반적인 회원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인가 입장이죠.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사용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쇼핑몰을 한번 본다고 했을 때 쇼핑몰에서 어떤 페이지들 쇼핑몰 그 정보들을 그냥 보는 것은 사실 비인가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죠. 그리고 쇼핑몰에서 뭔가 상품을 주문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죠?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아무튼 뭔가를 인증을 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를 한다면 더욱더 인가를 받아야겠죠. 인증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증된 페이지들 인가된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계정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인가 페이지 같은 경우는 계정보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모이애킹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모이애킹이라는 것은 범죄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융권으로 간다 금융권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요즘은 비대면 많이 하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나 K-뱅크 여러 가지 토스 있는데 그건 비대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우리는 은행에 갔다가 은행에서 계좌정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인터넷 뱅킹이죠.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전부터 사용했던 절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비대면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또 수행을 합니다. 아무튼 계정은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이애킹 할 때도 똑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계정정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정정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테스트 계정을 요청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이애킹을 진행할 때 꼭 실서비스 대상으로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전제조건이 되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서버 스테이지 서버라고 한다면 요거를 용어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발 서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 개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여기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어떤 기능들을 입히거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서버이고 요것들이 다 되면은 이 스테이지 서버는 실서비스 올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립니다. 그래서 얘하고 똑같아요. 모든 솔루션들도 다 올라가 있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스테이지 서버에 있는 회원들은 이제 가짜일 경우가 많죠. 거의 가짜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한 것이 아니고 가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놓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모이애킹을 수행할 때 실서비스 대상으로 할 때는 회원가입을 해서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냥 이 분 진단하는 사람이 만들면 됩니다.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보통 이제 모이애킹이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가결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무튼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이제 하는 거죠.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서비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지만 스테이지 서버로 할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테스트 계정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여기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원가입을 통해서 테스트 계정을 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서비스하고 돈이라 했을 때는 고객들한테 테스트 계정을 주라고 했을 때도 테스트 계정은 웬만큼 줍니다. 왜 그러냐면 테스트 계정을 안 하면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요. 테스트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조금 살짝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웹패킹을 조금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가상적인 그런 쇼핑몰들을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 분명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 서버, 내부 테스트, 내부 서버죠. 내부 서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외부에 공개는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인증된 사용자들, 어떤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 실제 일반 고객의 계정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고객센터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정말 아니면 내부 포털 서버,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단을 하게 돼요.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고객센터에서도 분명히 어떤 등급, 뭐라고 하냐 직급이라는 거 아니면 등급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뭔가 분류가 되죠. 권한분류라고 하시다. 권한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시판을 담당하는 그런 고객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어떤 쇼핑 정보들을 담당하는 이런 고객센터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권한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한들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마다 계정들이 다르고 인증들도 다르다라는 것이 맞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의에킹을 하는 진단자 입장에서는 이쪽에 점검을 할 때는 실제 회원가입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어떤 관리자 승인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아니면 관리자들이 직접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고객한테 요청을 해야겠죠. 테스트 계정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모의에킹이라는 것이 고객들은 우리 보안 담당자 몇 분들께서는 이 모의에킹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범죄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하면 알아서 그거를 점검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사실 모의에킹이라는 것은 범죄자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들은 맞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이게 잠재적인 취약점들 잠재적인 취약점들이죠. 이것을 제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만약 범죄자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했다면 차라리 버거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요청을 하더라도 테스트 계정이나 그런 것도 주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블라인드 형태로 진앙을 해라는 부분들이겠지만 이 모의에킹이라는 것은 완전 블라인드보다는 일부는 계정 정보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해커들이 실제 내부 서비스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라는 것들도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들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더 큰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객들이 오케이 알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편한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좀 대응을 하냐 저희가 금방 배웠던 거 앞에서 했던 것들 내용으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센터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회원가입 페이지만 점검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이디아하고 패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밖에서 계속 어떤 브루트포싱 공격 같은 경우나 일부 추측이나 아니면은 이 내부에 어떤 디렉토리가 혹시나 백업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이킹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공유했던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안 나왔어요. 그럼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죠? 보고서에는 취약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취약점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죠. 모르죠. 왜 그러면 우리는 내부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아하고 패스워드만 알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고객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이 권한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페이지에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페이지에 접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파일 없는 취약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SQL 인젝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 내부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것은 언제든지 외부에 유출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 어떤 악성코드가 걸려서 이 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 이쪽만 들어간다면은 실제 내부에 있는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보안 유협들이 더욱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며칠 동안에는 외부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만약 취약점이 이 밖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보고서에서도 여기 서버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취약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만 내고 나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를 할 때나 중간에 중간 보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객들한테 그런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적 자료는 충분히 남겨야 합니다. 메일로 서로 나눴던 내용들을 남기시던지 뭘로 하던지 아무튼 남기셔야 돼요.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뭐 조언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예킹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선임들하고 맨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주 정도 후 취업을 하고 난 뒤에 한 2주인가 3주 뒤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진단하고 그 다음에 혼자 보고서 제출해서 업무 협의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업무 내용을 할 때가 있었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되면 통화상으로 선임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드려도 이 사항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객들한테 이해를 하면서 한 번에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모예킹하면서도 이게 현재 취약점이 있냐 없냐 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 뒤에 고객사한테 어떤 문제들이 보완적인 위협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엮이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대응하는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지금 촬영 오류가 많이 나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